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세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파리가 예술의 도시가 된 이유 그리고 왕립 마카데미 살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리가 처음부터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때만 해도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은 르네상스의 탄생지 이탈리아 그리고 북유럽 쪽이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의 국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미술 그리고 예술의 볼모지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 르네상스 그림이 많고 유명한 화가가 많은 쪽은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독일 쪽이죠 플랑드르는 지금의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쪽입니다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의 아주 그 현란한 그림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탈리아, 독일, 플랑드르를 흉내내는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랬던 이 프랑스가 16세기의 프랑스와 1세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꽝이었죠 무능력했다고도 평가를 하죠 심지어는 전쟁의 패에서 골모로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왕이 예술적으로는 또 조예가 깊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양성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기 힘든 예술가를 굉장히 잘 영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술가가 이탈리아의 사르토, 다빈치, 첼리니 등을 그래서 다빈치가 프랑스로 올 때 또 모나리자도 함께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프랑스와 1세입니다 다빈치 외에 사르토, 첼리니가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미술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바로 끝이 되죠 태양왕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다, 레타세 무하라고 하죠 루이 14세 통치기간에 미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이 크게 발전하는데 이 베르사유가 단지 궁전이 아니라 종합문화예술센터의 기능을 했었거든요 각종 공연들, 또 미술작품들, 또 문학토론들 모든 행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나가는 귀족들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궁전을 입장하기 위한 까다로운 베르사유 궁전의 에티켓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의상이라든지 예법, 루이 14세에 대한 충성 절대 왕정을 위한 예술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루이 14세의 또 다른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 짧게 말해서 왕립 아카데미를 만든 거죠 1648년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아카데미 설립의 본질적 의미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 아티스트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또 자유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고 이 소속된 화가들의 명성과 성공을 보장받지만 대신에 국가와 왕의 충성을 하고 국가의 정치적 이념과 국왕의 찬양을 위한 예술을 표현을 해야만 했던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미술의 장르도 아카데미가 통제를 했었죠 우선 순위까지 나누어 놨었는데 첫 번째가 역사화입니다 역사화에는 실제 역사 기록도 있지만 그래서 신화나 종교화도 포함한 개념이에요 주로 교훈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래서 신화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루이 14세를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그렸습니다 두 번째가 인물화, 세 번째가 장르화, 네 번째가 풍경화, 다섯 번째가 정무라 이런 순서대로 나누었었죠 왕림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학생들 중에 그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 대상 공모전을 엽니다 로마의 왕실 아카데미 분교까지 설립을 했었죠 그 초대 로마 분교 원장님이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였습니다 고전주의 본고장, 왕리 아카데미 소속 화가들 중에서도 엘리트만 로마로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오직 아카데미에서만 통제를 해서 전시회를 열어줍니다 그 목적은 아카데미 미술을 선전하고 중앙 집권적인 루이 14세의 왕을 찬양하기 위한 미술을 1667년도에 아카데미의 대형 강의실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전시를 열면서 이후에 루브르 박물관 건물의 살롱 카레에서 전시를 열어서 그 뒤로 살롱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왕립 미술 아카데미 회원이 된 화가들만 전시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의 루브르 박물관이 기원이 된 전시회였고 또 근대 미술관 전시 방식의 시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모든 미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교화는 성당을 꾸미기 위한 미술 인물화는 왕이나 귀족의 궁전을 꾸미기 위한 미술 근무하는 후원가의 개인 주문 그런데 모든 대중이 감상하는 목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직 감상의 목적인 대중의 관람 방식은 없었던 거죠 그게 처음 있었던 게 바로 이 살롱전이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국가와 왕을 위한 민중의 충성심을 고향할 목적이었던 거죠 많은 대중들의 관심사였고 파리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항상 많은 인파들이 분배했는데 아무나 신분 상관없이 다 오니까 소매치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림 앞에서 빼곡히 사람이 미워 터졌고 현대의 미술관 관람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벽에다가 온갖 그림을 다 덮어놓은 방식이에요 그림을 여유 있게 즐기는 거는 사치였던 거죠 지금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앞에 과도하게 사람이 미워 터져가지고 저처럼 불만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본래 미술관 탄생 기원 자체가 완전 시장바닥 같은 정진사나운 전시 형태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원래 초창기 전시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미술관이 발전하면서 여유 있게 관람하고 인원호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카데미 회원이 못된 그 낙방한 화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명 화가들 그들도 전시를 열어줬는데 카톨릭 성체 축일이 6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파리의 도핑광장이라고 했는데 임시로 세워진 나무 가판 위에 겨우 두 시간 동안만 대중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화가들은 대중들에게 알려질 방법이 없었겠죠 이 인상지 화가들이 만약에 17세기 18세기에 태어났다면 성공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오직 아카데미 소속 화가들만 성공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죠 이 아카데미의 위기가 터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왕립미술 아카데미가 존폐위까지 몰렸어요 그런데 그때 왕가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후원으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의 중심이 아닌 귀족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귀족들의 예술 취향이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로코코 시대였죠 사치스럽고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미술 취향이 왕립 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귀족들을 위해서 따로 장르까지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페트 갈랑트라는 장르인데 첫 작품이 바로 그 바토의 카테라 섬으로의 술래라는 작품이에요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 위에 청춘 남녀들의 사랑을 주제로 담은 이런 그림을 페트 갈랑트라고 합니다 뭐든지 돈이 있으면 이게 권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쌀농전의 평가가 너무 편향됐다는 비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취향도 점점 변해가는 시기에 쌀농전의 낙방한 화가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그 낙방했다가 크게 분노한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쿠르베라는 사실주의 화가였어요 1855년도에 쌀농전의 낙방을 하고 그 쌀농전 전시 바로 코앞에 개인 전시관을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쿠르베라는 화가의 리얼리즘관이라고 불리는 전시회를 만들어요 쌀농전의 낙방한 이 그림 오르낭백장의 장미식 외에 다른 그림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첫 개인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쿠르베 입장에서는 니네가 보는데 내 그림 주제까지 정해 난 내 그림 주제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만 후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림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아 이런 화가가 등장한 거예요 정말 멋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위 주동자로 몰려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벌금 못 갚아서 스위스로 망명까지 갔던 비운의 화가였죠 이 쿠르베와는 좀 성향이 다른 좀 특이한 화가가 또 나옵니다 쌀농전의 평가가 너무 편영됐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아 그래 좀 불쌍하니까 낙선전이라는 전시를 만들어줍니다 이 쌀농에 떨어진 이 마네라는 화가는 쿠르베와는 다르게 기득권 화가로 성공한 게 목표였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구도도 고전주의 그림 구도를 따라 한 거거든요 쌀농전에 낙방을 하고 되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낙선전에 전시를 했는데 또 욕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안티 악플 100만 개 정도 되는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는 재평가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기존 아카데미 미술에서 벗어난 혁명적인 화가의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친하고 싶어했던 주류 아카데미 화가가 아닌 이제는 비주류 후배들이 만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비주류의 화가가 날렁적 낙방한 이들이 무명예술과 협회전이라는 전시를 따로 만듭니다 무명 화가들이 르루아라는 당시의 평론가에게 엄청 까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벽지 초벌보다 못한 그림인데 인상이 있다고 해서 인상파가 된 모네, 시슬레, 바지우, 삐사로, 르누아르 등등 이런 화가들이었죠 대중들이 살롱전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납니다 이제는 뻔한 그림이 아닌 일명 아반가르드라고 하죠 이런 새로움의 미약을 가진 화가들이 성공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대까지 파리는 미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인상주의 이후에 세계대전 전까지 파리 미술계는 모든 예술가들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또 음악가들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다 유럽 예술가들이 성공을 하려면 파리에서 활동을 해야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피카소 같은 화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죠 나치는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아반가르드 혁명적인 예술가들을 매구 탄압했었습니다 자위반 타위반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를 떠나서 대거 뉴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미술의 중심 예술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던 파리가 이제는 뉴욕으로 변하게 되죠 또 뉴욕에서는 유럽에서는 비주류 화가였으나 아모리쇼라는 대형 컬렉션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화가 또 예술계의 스타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이 예술의 트렌드는 이제 파리에서 뉴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히틀러는 뉴욕에 기점을 안겨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는 역사적으로 주요 사건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예술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습니다 그 예술의 이미지는 크게 각인돼서 현재 국가의 자산이 되죠 그래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관광객들이 알아서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의 도시들을 찾죠 그 사례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프렌치의 로마 베네치아가 그랬고 바로크 이후에 세계대전 이전까지 파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하면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크게 각인되고 변하지 않았죠 알아서 관광객들이 루브르 박물관 이 도시를 여행하러 오죠 11세기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생활 수준권으로 따지면 유럽 미국이 솔직히 다른 것은 부럽지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것을 잘 보존하고 간직해서 도시의 문화의 이미지 컬러를 강하게 만든 것이 부럽습니다 각인대 문화 이미지는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문화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10세기까지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시대를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고 있죠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것들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쉽게 허물고 파괴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 스카이라인 다 없어졌잖아요 파리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큰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 감사합니다